여기인가 보다. 이형대 씨는 처음 잡아. 마트. 이리 오너라. 예쁘다, 진짜. 뭐야. 너무 예쁘다. 여기 민속촌 아니에요? 여기. 들고 가야 돼. 언니, 어떻게 너무 무겁지. 나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, 지민아. 어떻게 먼저 들어가면 돼요? 어머, 여기 별의별 게 다 있어. 되게 너무 쾌적해. 좋다, 좋다. 어머, 너무 좋다. 좋아, 좋아. 온돌방도 괜찮네. 어머, 세상에. 좋다. 보기는 좋긴 했는데 깔끔하고 여기는 더 좋네요. 아, 좋다. 너무 좋네요. 그러니까. 깔끔하고 편하고 좀. 잠깐 이거 할 때도 잠깐 누워. 아, 그래요? 녹으면 잘 것 같은데. 괜찮아, 자. 깨워줄게. 한숨만 차. 좀. 도착하자마자. 네, 선생님. 불이 어딨로? 보기 좋았나요? 찍으셨어요? 20분이었어요? 와, 많이 잤구나. 다 방전이 된 것 같아요. 사격하고 또 많이 굉장히 집중을 하느라 또 많이 체력 소모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기절했던 것 같아요.